워크북입니다. 문장의 형식 먼저 칠십 일 정리부터 아니네 좀 덜 했네 이 형식 문장 정리 감각 동사부터 조금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형식 문장의 가장 대표 동사는 비 동사가 대표라 했어. 그 중에서도 비 동사가 이다란 뜻일 때 그때 것이 것이다 되거나 또는 어떤이 어떻다 되는 문장이 가장 대표적인 이 형식 문장이고 수학 공식으로 하면 마치 등호와 같은 이런 역할 예를 들어서 시 마이 맘 어떤 여자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얘 대신에 이즈를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문법적인 명칭은 무슨 역할 하니 라고 물어보면 주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주어가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하거나 또는 주어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다 뭐 예를 들어서 she is happy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뭐 여기다 해피 이렇게 전부 다 치면 시즈 마이 맘이나 시즈 해피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이 형식 문장이고 일과적에서 여러분들 마이 맘 해피 둘 다 하는 역할이 뭐냐 어를 따지라 그러면 둘 다 무슨 어다 보호인데 근데 조금 다른 점은 마이 맘은 이름 치니까 예를 보고는 무슨 보호라고 얘기하고 명사 보호라고 예를 보고는 형용사 보호라고 하는데 이 보호가 명사 보호도 있고 형용사 보호가 있다는 것은 이 형식에서 얘기가 끝나지 않고 조금 있다가 몇 형식에서 또 얘기를 합니까 그렇죠. 5형식에서 5-1이니 5-2이니 5-3이니 이런 얘기할 때도 또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런 얘기들이 쭉쭉쭉쭉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b 동사 말고도 이 형식을 만드는 어떤 문장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좀 아쉬운 점이 뭐만 얘기하고 있다 감각 동사만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 이런 모양 하나 더 컨트롤 c 컨트롤 v 한다면 여기에다가 이런 표현하는 문장들도 이 형식이다라는 얘기를 덧붙여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감각 동사 너는 행복해 보인다. 뭐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 이런 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그녀는 행복해 보인다. she looks happy. 그래서 그 천이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 이런 표현까지 했었어. 그 천이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라는 표현은 더 클로스 feels smooth. 이런 것까지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look. 어떤 감각기관으로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고보고 시각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사운드가 소리라는 뜻 말고 들리다라는 뜻일 때는 무슨 각? 청각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smell. 이걸 보고 무슨 각이라 그래? 후각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taste. 무슨 각? 미각이라 얘기하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았죠? 무슨 각 남았어요? 촉각 남았죠? 촉각 대표적인 동사가 feel이죠. 그래서 아까 feel로 하는 이런 것들. 더 클로스 feels smooth 나. 더 클로스 is smooth 나. 결국 하고 싶은 얘기 똑같다. 그 천은 부드러운 느낌이 든다나. 그 천은 부드럽다나. 똑같은 얘기 하는 거다. you look happy길래 내가 가서 are you happy? 라고 물어봤는데 yes, I am이라고 한다면 더 이상 you look happy 라고 표현할 필요 없이 you are happy 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부 다 이 형식 문장들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여기 그리고 조금 빠지는 게 하나 있긴 하죠. 오케이. 그래서 부어로서 뭐를 쓴다? 형용사를 쓴다. you look happy. 해피 무슨 시인지 많이 했죠? smooth 뜻이 뭐였어요? 매끄러운 부드러운 소프트로 하기로 합시다. 매끄러운. 어쨌든 매끄러운 이란 말. 해피하고 똑같은. 형용사죠. 그래서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오면 어떤 어때 보인다? that sounds good. 괜찮게 들린다. 그 다음에 뭐 더 뭐 할까? 뭐 더 플라워 smells good. 그 꽃은 좋은 향기가 난다. 그 다음에 뭐 더 피자 요새 잘 안 먹지 많죠? 치킨 테스트 굿. 이런 것들. 치킨이 좋은 맛이 난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 형식 문장이다. 그래서 에이미는 슬퍼 보인다. 에이미는 슬프게 보인다. 우리말로 자연스러운 건 에이미는 슬퍼 슬프게 보인다. 슬퍼 보인다. 우리말로도 그 노래는 아름다운 들린다. 라고 하지 않죠. 아름답게 들린다. 마치 뭘 써야 될 것처럼 우리말 해석이 된다. beautifully sadly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우리말 해석과는 달라진다는 얘기 했고요. 여기 지금 빠져있는 설명이 하나 있죠. 비교 하면서 뭐 할까 비교해서 우리가 대표적인 문장 뭐 할까. 그렇죠? you look you look like a dog 하면 되겠죠. 그래서 너는 뭐 상이다? 개 상이다. 그렇습니까? 개 닮았네. 그렇습니까? 너는 고양이 닮았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사람이 개 상인 사람이 있고 고양이 상인 사람이 있다며. 네. new clock key. smart alarm clock. do you sometimes not hear your alarm clock? do you always wait to up late? are you usually late for school? then you need a clock key. clock key makes a loud noise in the morning. clock key has wheels. so it will move around the room. even under the bed. then it will make a noise again. clock will never stop until you get out of bed. and find it and then turn it off with clock key you can't be a sleepyhead. 두 개 틀렸어. 아우 하나하나 먹여 주지 뭐 짜증나게 그냥 두 개 틀렸어. 자 요새 수행평가 한 번도 안 했어. 그리고 여태까지 니들 수행평가 했어요? 수행평가 할 때 문장 쓰기 같은 거 했나요? 그니까 문장 쓰기 했죠? 거기에 스펠링 틀려 서 일로 와 너 스펠링 틀려 갖고 감점 당했지. 아니야 스펠링 틀려서 혹시 감점받은 사람 의심이 없다 왜 90점이 됐나요 그 따기 어딨어 멱살 잡아 비가 오지 않기를 원한다나 비가 오지 않기를 바란다나 그 놈이 그 놈이 엎어치나 매치나 똑같은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런 걸로 틀렸다 그래 멱살 잡아 아 그래 그럼 네가 멱살 잡혀야 되겠네 또 어 예? 여태까지 뭔 얘기했냐 어 어 그래서 뭐 어떻게 됐어 재밌었어 시험은 불주의 동사 막 쓰래 3단 변신이야 2단 변신이야 2단 변신이야 2단 변신이야 그래서 어떻게 됐어 뭐 틀렸어 뭐 시시랑 뭐 왜 왜 왜 왜 틀렸단 말이야 시세 3단 변신은 뭔데 욕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설명이 돌려있다 했어 하나 더 그냥 따뜻하다 갑자기 따뜻해지죠 오늘 날씨 따뜻하다 It is warm 근데 일기예보를 봤더니 내일부터는 기온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런 얘기 했다 그러면 기온이 점점 변하는 거니까 내일 얘기니까 It will get cold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서 얘 말고 이제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죠 It will become cold It will grow cold It will turn cold 알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get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하겠죠 get이 막 2형식도 됐다가 3형식도 됐다가 4형식도 됐다가 5형식도 됐다가 한 형식에 가만히 좀 있지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고친 건 뭐 스위크랑 usually 아우 내가 usually를 못 봤네 그럼 이제 하나 남았다 미안해 이렇게 변하는 거 감각동사지에 형용사가 오는 거나 또는 get같은 get을 대표로 하는 동사지에 형용사가 오는 것들도 여전히 형용사 보호가 사용된 이 형식이라고 얘기했고 자 이제 3형식 하면 뭐라 그럴래 여기다 일단 정리하고 오케이 뒤에 6가지 질문 중에 뭐가 있는 거 what만 되는 건 아니죠 what 또는 whom에 대한 대답이 있고 됐습니까 그러고 나서 뒤에는 뭐 남아있는 거 아무리 따져봤자 when, where, how, why만 남아있는 거 그 말은 목적어가 몇 개인 거다 목적어가 몇 개? 한 개인 거 그러면 이렇게만 생각하면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주워 봉사오고 이거 그렇다면 그러면 he makes a good 체어맨 체어맨은 여러분들 만나본 적 있죠 he makes a good 체어맨 뜻이 뭐고 그렇죠 근데 미래 시제는 아니고 현재 시제가 된다란 뜻이죠 그렇죠 그럼 따져보면 주어동사 하고 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여 왓이 뭐죠 그렇죠 이거 몇 형식이라 하는 놈이 있다 아 그러면 이거 몇 형식이다 몇 형식이다 이거는 이거랑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몇 형식이야 he makes a good 체어맨 이 형식이라고 됐습니까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이걸 넣어도 상관 없으니까 됐습니까 그럼 생긴 거는 주어동사 뒤에 왓에 대한 대답이 온건 맞지만 얘는 이 형식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헷갈리지 않으려면 여기에 makes 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b 동사 한번 바꿔 놓아 볼까 바꿔 놓아봤더니 어 말이 되네 그럼 그건 이 형식이란 말이야 수학공식에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등으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하지만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미리 얘기하며 이거 만약에 지우고 이거 했다 그다음에 이거만 지우고 이거 했다 이거 지우고 이거 했다 하면 전부 다 말이 안 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임스는 an umbrella 하면 이건 뭔 소리 하는 거야 제임스 사람인 줄 알았더니 우산이래 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영화 보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것들 지울 수밖에 없어 지울 수밖에 없어 우리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만화책 읽는 활동이랍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주어동사 뒤에 뭐에 대한 주어동사 뒤에 왓에 대한 대답이 있는 건 맞지만 여기에 이 형식처럼 제임스가 우산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는 영화 보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얘들을 보고는 삼형식을 한다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예문은 자 이거 앞만 길어봤자 이시죠 뭐로써 이시 되고 있다 명사로써 이시 되고 있죠 그 다음에 i want to watch the movie 하면 얘를 보고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면서 배웠고 to 부정사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내가 만약에 이제 뭣도 모르는 애들이다 저런 애들이다 그렇죠 야 똥개들아 네 to watch the movie I want to watch the movie 에서는 4가지 뜻 중에서 뭐가 어울려? 영화보기 위하여 원해 영화보는 것을 원해 영화보기 위한 원해 영화를 봐서 원해 그래서 얘를 명형부 해보면 뭐다? 영사절 문법이다 그러니까 결국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뭐가 된거다 암만 길어봤자 예 안녕히 가세요 이시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 안녕히 가세요 넷 중에서 1번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 두 문장을 비교하면 얘는 명사로서 목적이고 얘는 투 부정사의 명사절 문법을 목적으로 쓴거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 얘가 리딩 쟤들처럼 뭣도 모르는 애들이면 야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한참 고민하겠죠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바로 알죠 몇 번째 배운거다 두 번째 배운거다 그리고 뭐라고 부른다? 동 명사라고 부른다 그쵸? 그런데 얘를 물론 전달하는 의미는 달라지지만 인조이 대신에 이 자리에 r가 왔다 그러면 we are reading comic books는 무슨 뜻이고? 읽는 중이다가 되는거고 그때 리딩은 갑자기 뭐로 바뀐다? 현재 분사로 바뀌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여기 지금 선생님이 동그라미 하는 것들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james buy?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want?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enjoy? 전부 what에 대한 대답이 된다는 것은 뭐로써 이 자리에 왔다? 무슨 어로써 이 자리에 왔다? 목적으로써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전부 다 삼형식이고 삼형식은 목적어가 하나인 경우다 여기 빠져있는 문장이 하나 있죠? 그쵸? 빠진 문장 하나 있잖아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하지 뭐 I know 뒤에 뭐 쓸 거 같아 I know 뒤에 뭐 쓸 거 같아 그럼 뭐 쓸까 I know that He is Sleepy So I asked Some questions Of 도현 알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know that He is sleepy 이 뜻은 나는 안다 그가 졸리다는 것을 그래서 나는 그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됐습니까? 이 부분까지만 하면 이거 몇 형식이고 이 대답 듣고 싶어 똑같이 What did James buy 하듯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다? What do you know? 라고 묻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목적어가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내에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총 4가지 형태를 다 보여주고 있어 그냥 단순한 명사가 목적어가 되는 경우 투부정사의 명사정법 동 명사 뭐 만드는 듯? 겉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떠오르면 된다 선생님 설명할 때 겉 겉 명사란 얘기 완벽한 문장을 겉 만드는 듯이고 얘는 이렇게 괄로 할 수 있다고 지금 어느 챕터에서 배우고 있죠? 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문법 제목은 뭐였더라? 접속사였죠 됐습니까? 언제하라 언제 졸려 현재 졸리다는 걸 현재 알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접속사 문법은 전체적으로 주어동사가 두 번 등장하기 때문에 항상 시제를 주의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워즈로 바꿔도 문법적으로 가능할까요? I know that he was sleepy 그쵸 언제 알아 현재 알고 있어 언제 졸렸어 과거에 졸렸다는 것을 말은 되죠 하지만 여기에 is인데 여기에 이런 거 오는 건 그때는 말이 안 되면 어울리지 않아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부른다 이런 문법을 보고 이런 거 따져보는 문법을 보고 뭐라고 부른다 시제의 일치 라고 얘기한다 뭐 그런 것들 3형식이었습니다 자 이제 4형식으로 넘어옵니다 4형식은 보통 이렇게 또 그림 그리면 주어와 동사가 존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뭐에 대한 대답이 온 다음에 홈에 대한 대답이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에 대한 대답이 온다 what에 대한 대답이 와서 그래서 누구누구에게 이거 누구누구에게잖아 그 다음에 무엇무엇을 대표적인 게 주다 이런 동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사형식 사형식은 사형식 할 수 있는 동사가 따로 있다고요 됐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맞박에 뭐라고 찍혀있는 애들이어야 된다 이름이 주여 동사 라고 불리는 애들만 사형식을 할 수가 있다 대표적인 게 give a b 같은 구조로 a에게 b를 주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주어 동사 다음에 무슨 목적어라고 합니까 예를 무법적으로 간접 목적어라고 부르죠 간접 목적어 주로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주로 품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예를 보고는 뭐라고 한다 직접 목적어라고 하죠 주로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what에 대한 대답이 이런 경우 선생님이 주로 라고 한 이유는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 I gave 뭐할까 I gave the tree some water 오케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좋네 나무에게 약간의 물을 그렇죠 이건 사람은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얘는 여정식이다 사형식이다 왓에 대한 대답 왓에 대한 대답 이렇게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꼭 사람이 와야 되는 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자리에 됐습니까 사람이 안 왔으니까 이건 사형식 아니다 이러고 있지 말란 말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will send you the photos 내가 너에게 사진을 보내줄 거다 그래서 얘를 일로 보내고 얘를 일로 보내고 싶어 보내주세요 I will send the photos to you 겠죠 왜 아직도 묻는 느낌이 듭니까 지금쯤이면 알아야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 주의해야 될 사항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얘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댐이죠 댐으로 얘를 댐으로 바꿨을 때 댐으로 바꿨을 때는 사형식으로 표현할 수가 없다라고 내가 얘기한 적이 있고 그러면서 갑자기 내가 어떤 노래를 들려줬어요 그 노래 제목이 뭐였더라 안무가 뭐 이렇던데 give it to me 뭐라고는 안 된다고요 give me it 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건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 직접 목적어 문법적으로만 얘기하면 직접 목적어가 인칭 대명사로 변환된 경우에는 여정식 표현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삼형식 표현밖에 안 된다 그래서 댐 하면 어떻게 된다 I will send them to you 이렇게 하지 I'll send you them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설명했어요 말씀드렸습니다 give me it 은 없다 그래서 give it to me 밖에 없듯이 그래서 인칭 대명사 간접 목적어가 만 길어봤자를 적용한 경우에는 삼형식으로만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전환할 때 어떤 동사가 툴을 쓰고 어떤 동사가 폴을 쓰고 어떤 동사가 오브를 쓰는지를 외워놔야지만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누가 투고 누가 폴고 누가 오브인지 오브 쓰는 건 누구였더라 됐습니까 자 폴 쓰는 거 배틀부터 볼까요 그래서 폴 쓰는 거 누가 있더라 메이크 메이크 메이크가 있고 바이 바이가 있고 어우 쉬운 거 애들이 다 가져가네 또 뭐가 있지 쿡 쿡 있고 또 뭐가 있더라 선생님 짧나요 왜 제일 많은 사람을 물어봐요 저 응 뭐 가져다 주다 중에서 내가 잠깐만 가져다 주다 중에서 폴 써야 되는 거 하나 가지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생각나는 사람 얘기해 보세요 그래 좋게 좋게 알겠습니까 어 그러면 get a b 오 get 또 나왔다 아까 전에 2형식 할 때 나오더니 3형식 할 때도 나올 수 있었겠죠 I got a good grade 나 좋은 성적 받았다 이건 3형식이 있겠지 그 다음에 Please get me some water 하면 뭔 뜻이야 나한테 물 좀 갖다 달라고요 좋습니까 Get some water for me 해야 된다고요 좋습니까 가져오다 라는 뜻인데 to를 쓰는 녀석은 누구였더라 bring 이었죠 bring a b bring b to a 다 외우셨죠 가르치는 거 쉽다 어렵다 그래서 teach a b는 teach b to a 한다고요 좋습니까 알지 좋습니까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는 여기에 생긴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 내가 선생님이 쓰는 것은 뭐가 아닌데 사형식이 아닌데 사형식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쓰는 문장이야 그래서 we call the cat black key 구조를 보면 얘랑 똑같이 일단 주어동사 했고요 그 다음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 있고요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생긴 구조가 whom what 이렇게 왔어 몇 형식이지 그렇죠 5형식이면 그냥 5형식으로 하면 안 되지 5 다시 1이죠 됐습니까 so the cat 뭐래 so the cat is black key 선생님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건 뭐 체크하란 말이야 시제 체크하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5형식은 선생님이 계속 맨날 써 어쩌구저쩌구 했고 5 다시 1은 자 다시 얘기할 차례가 왔죠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네요 목적격 부호가 뭐인 경우에 5 다시 1이었어 명사인 경우에 됐습니까 그래서 생긴 구조가 4형식하고 5 다시 1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겼지만 됐습니까 얘는 그게 그렇다면 안 된다 자 당연히 안 되죠 이거 뭐 얘도 얘를 5형식이라고 내가 착각했다 치자 그러면 so 어이구야 so 시제 체크했죠 so you will be the photos가 되어야지 5 다시 1이라고 할 수 있는데 so you will be the photos가 말이 됩니까 무슨 뜻이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너는 사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말이 될 리가 없다 so the cat is black는 말이 되지만 so you will be the photos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목적격 보호라는 얘기는 또 얘와 얘 사이에 뭘 쓸 수 있다 이런 걸 그릴 수 있는 이런 관계 등호 그릴 수 있는 관계일 때는 5형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렇게 하면 너는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가 너는 사진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관계가 성립하지 않죠 그래서 얘는 4형식이다 됐습니까 진짜로 이제 이 정도 설명했으면 이제 너희들이 나한테 설명해 줄 때도 됐죠 자 그래서 수요동사는 두 개의 무슨 어를 가질 수 있는 동사다 목적어 됐습니까 뭐 취한다 자꾸 아버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가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give a be make a be buy a be send a be tell a be tell a be teach a be show a be ask a be 그리고 이제 여기에 예를 보면서 선생님이 아 이거 설명해 줘야 되겠다 말하다 중에서 뭐 토크는 뭐 좋아한다 이런 거 아시죠 이제 나랑 얘기 좀 하자 talk talk with me 나에 대한 얘기 좀 하자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 좀 해줘 talk about the problem 그 남자한테 가서 얘기 좀 해봐 talk to the man 이런 것들 얘는 항상 전체 다 좋아하니까 얘는 항상 일형식만 하겠네요 됐습니까 뭐 그 다음에 speak english can you speak louder 삼형식이나 일형식 한다고 그랬고요 뭐 그런 것들 쭉 얘기했으면 그 중에서 tell a be 구조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배운 범위 안에서 말하다 중에서 사형식 가능한 건 tell 밖에 없어 speak a be a에게 b를 말하다 이런 거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mr brown teaches us english so we are english 됩니까 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좋은 영어가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팔이 두 개 달린 겁니다 가르치는 행위를 하는데 그 가르치는 행위를 받는 사람과 가르침이 가르쳐지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이 사이에는 는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얘는 사형식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전환할 때 뭐 어쩌고저쩌고 truth냐 false냐 off냐 주어 동사한 다음에 무슨 목적이 앞으로 왔다 직전 목적어 딸려오고 전치사 뒤에 간접 목적어가 가는 것들 그래서 동 왜 삼형식 전환이라고 하느냐 동사의 목적어는 몇 개다 한 개고 나머지 하나는 뭐의 목적어가 됐다 이 녀석은 전치사의 목적어가 됐기 때문에 To me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To me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For me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왜 샀는데 왜 샀는데 날 위해 사줬어 줬어 어디로 줬는데 나에게 줬어 그래서 전치사의 목적어니까 결국은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n, where, how, why 중에 하나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래서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죠 그 말은 목적어가 한계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삼형식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He gave her a present 그는 그녀에게 선물 줬고요 He gave a present to her 라고 표현하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있구요 여기다가 가지고 오다 중에서 To 쓰는 거 하나 써주면 좋겠네 그쵸 뭐 Bring a, b는 Bring b to a고요 그 다음에 가지고 오다 중에서 For 쓰는 건 Get a, b Get b for a Okay 등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말고도 있다는 얘기겠죠 Okay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세 바지 사주셨다 My father bought me new pants 는 어떻게 바꿨으면 된다 Bought new pants for me이구요 Brian asked me a question Brian asked me a question for me이구요 여기서 선생님이 주의사항을 줬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난 남매니까 남성용 신발을 주웠다 She gave Shoes For Man To Me 얘한테 시비 걸지 말라 그랬어 됐습니까? 아이고 왜 Make를 써놨어 Gabe을 써야 돼 She gave shoes for man to me 그래서 그녀가 나에게 남성용 신발을 줬다 받는 사람 누구야 받은 사람이 남자들이 받은 거야 내가 받은 거야 어? 받는 사람 앞에 To 어? 기부니까 To 쓴 거 맞다 어? 그럼 For는 왜 왔지? 이거 하려고 어떤 신발? 남자들을 위한 신발 남자들이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들이 받았다 그녀가 남자들에게 그 남자들에게 신발 줬다 같으면 She gave The shoes to the man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어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For 보고 시비 걸지 말아라 신발을 꾸며주기 위한 무슨 씨 만들고 있는 거다 어떤 씨 만들고 있는 형용사 만들고 있는 건데 길어져서 길어간 것일 뿐이다 그래서 수학 공식처럼 Give the end To By the end For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랬어 받는 사람 앞에 해석해 봤더니 어? 얘가 받는 사람이네 근데 그 앞에 전치사가 내가 외운 그대로 To 쓰는지 For 쓰는지 Of 쓰는지 결국 무슨 능력이 중요할 수 있다? 해석할 수 있는 능력 명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누가 받는지 파악될 거고 그래야지 그 앞에 적절한 전치사가 적혀 있는지 파악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이런 거 쓰면 완전 표현이 있네 어? 선생님 텔인데 오브 미 이게 에스크 아닌데 왜 이렇습니까 야 그가 말했는 걸 들은 사람이 구미야? 아니잖아요 들은 사람은 누구야 나잖아 나 됐습니까 그래서 그가 얘기했다 뭐의 뭐를 구미 소식을 누구에게 나에게 어이 텔인데 왜 오브야 에스크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뭐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5형식 문장 5-1 5-2 5-3 자 일단 뭐 구조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다 다음에 뭐 훈이나 왓에 대한 대답이 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문법적으로 뭐라고 부르는 녀석 목적격 도 라고 했으니까 얘 만들 수 있는 재료는 총 몇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뭐하고 아 세 가지입니까 나는 명사하고 형용사만 가르쳐 준 거 같은데 근데 근데 5-1 그럼 선생님 뭐 두 가지라고 그래 그거 왜 5-1 5-2만 있는 게 아니고 왜 5-1 5-2 5-3까지 있는 겁니까 5-3 얘기할 때 그러면 그 녀석은 얘인지 얘인지 한번 우리 따져보자꾸나 됐습니까 또 목적격 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투부정사 등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말고 어떻게 생긴 애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긴 애도 올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또 못 올 수 있냐 뭐 이렇게 생긴 애 됐 이렇게 생긴 애도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왜 겁만 드는 대시면 뭐해요 이거니까 됐습니까 자 일단 5-1이 보이고 있네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고양이를 찰리라고 이름 붙였답니다 그래서 she named the cat Charlie so the cat the cat was Charlie 그러니까 성립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다 5-1이다 됐습니까 자 구조는 마치 뭐하고 똑같다 사형식하고 되게 비슷해 whom이 보이고 있고 또 what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what이 보이고 있습니다 whom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명사 두 개가 있는 건 she gave the cat some water 하고 구조는 되게 비슷해 하지만 she gave the cat some snack some water 할게 그냥 water 할게 그냥 이렇게 했을 때 so the cat was water 는 성립하지 않죠 그쵸 이 사이에 the cat water 사이에 는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the cat하고 Charlie 사이에는 는을 할 수가 있고 so the cat was Charlie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5-1 이란 말은 목적격 보호가 뭐인 경우다 명사행위 5를 5-1 로 분류했고요 자 대표적인 구조로써 5-1의 대표 선수는 누구였어 콜 A, B 하기로 했습니다 콜 A, B가 무슨 뜻이길래 A를 B로 부르다 맞습니까 근데 이거 말고도 뭐 많아요 네임 A, B도 있고요 그 다음에 Think A, B 한번 볼까 I think him a good cook I think James a good cook 난 James가 훌륭한 요리사라고 생각한다 그쵸 so James is a good cook 맞습니까 Think A, B 5-1이겠죠 그 다음에 elect 배웠습니다 el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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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뭐였어요 elect A, B 그새 까먹었습니까 A를 B로 선출하다 뽑다 The members of the club elected James the chairman 이렇게 했습니다 A를 B로 뽑으면 A is B라고 얘기할 수 있죠 A는 B다 A는 B다 A를 B로 선출하다 이런 것도 5-1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대표 형태는 콜 A, B 그 다음에 그녀의 미소가 나를 행복한 만듭니까 행복하게 만듭니까 행복하게 만든다 Sharp His smile makes me 뭐라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happily 하면 안 된다 아까 어떤 문법 할 때 몇 형식 할 때도 조심하라고 했었죠 그쵸 그래서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You look happy 우리말 해석하고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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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s smile makes me happy So I Am Happy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I am happily 라고 말하는 사람 없겠죠 맞습니까 오케이 그의 미소가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면 나는 행복하게 이다가 아니고 나는 어떤 이다라고 얘기해야 되니까 이 자리에 우리말 행복한은 happy고 행복하게가 happily랍시고 이 자리에 happily 쓰면 절대로 안 되고 이거 시험 문제 2학년 때 무지하게 나올 예정입니다 자 The movie made me sadly 될 리가 없죠 The movie made me sad so I was sad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걸 보고 대표적인 뭐라고 한다 5-2 라고 하고 뭘 보고 5-2 라고 하는지 이제 문법 좀 배우셨으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뭐가 5-2인데 그렇죠 그렇죠 목적격 보호가 형용사의 경우 됐습니까 목적격 보호 부사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아까 전에 저 앞에 이 형식 할 때 부사라는 역할 아이 참 참 미안 보어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료는 재료는 사를 붙이면 된다 했죠 명사와 형용사가 있다고 했죠 역할 하면 어고요 재료 명사 품사라고 얘기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난 제임스가 여기 오기를 원한다 라는 표현은 뭐라고 할 거고 I want whom 제임스가 할 행동 to come here 제임스가 내 소원을 들어줬어 내 바람을 들어줬어 so 제임스 comes here 라는 문장이 들어 있을 수도 있겠죠 내 바람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줬으면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른다 5-3 이라고 부른다 보호는 두 가지 종류라든지 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까 라고 자 이거 투부정사네요 투부정사로 우리가 늘 따져보는 거 있죠 명형부 해보면 뭐해요 명사적 용법이죠 사실은 5-3은 어디에 속하는 녀석이었다 5-1에 속하는데 근데 뭘 사용했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놨다 투부정사를 사용해놨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표현하는 말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따로 분류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말하다 중에서 이 형태 가능한게 누구였더라 누구누구에 에이에게 뭐뭐라고 말하다는 모두 뭐였더라 아 말하다 스피크 에이투둔가 세이 에이투둔가 토크 에이투둔가 텐 에이투둔가 마이 마이 미 투 클린 마이 룸 마이 마이 미 투 클린 마이 룸 텔 에이 투두 였죠 텔은 몇 형식부터 등장하기 시작했어? 사형식부터 그리고 또 나와야지 여기 겟 에이 투두는 뭐였더라? 뭐하라고 시키다 였죠 겟도 이 형식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더니 5-3에 a 까지 왔네 됐습니까? 그래서 겟 같은 것들 조심해야 됩니다 겟이 사용된 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내가 그리고 문장의 형식이라는 문법을 시작할 때 한 말이 있어 문장의 형식에서 사실 중요한 건 뭐를 맞추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냐면 몇 형식인지 맞추는 것보다는 정확하게 끊어있게 할 줄 아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몇 형식인지 배웠으니까 됐습니까? 1,2,3,4,5 해보자 했을 때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1,2,3,4,5 해봤죠? 1,2,3,4,5 해봤죠? 1,2,3,4,5 해봤지? 남의 나라 얘기합니까? 옆반 얘기입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 2반 얘기 맞지? 2반 소음에서 그 얘기했는 거 맞지? 그래서 동격적인 문제 풀이 갑니다 1형식 문장은 뭐 빼고는 뭐 밖에 안 남았다 주거동사 빼고는 웬웨어 허우아이밖에 안 남았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등장할 녀석은 고우 같은 애가 등장하겠어? 비짓 같은 애가 등장하겠어? 고우 같은 애들이 등장하겠죠 여기서는 됐습니까? 한국을 방문하다 비짓 코리아 됐습니까? I visit korea에서 코리아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what에 대한 대답이죠 I go to korea에서 to korea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야? 전치사에 대해서 못 배운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전치사가 하는 짓이 뭐더라 누구 앞에 오는데 명사 앞에 오는데 명사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뭐하고 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이죠? 근데 조치사가 붙으면 항상 뭐에 대한 대답으로 바뀌지 when where how why 바뀌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우 같은 애들만 나오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일형식 동사라고 합니다 물론 얘가 이 형식이 되기도 해 예를 들어서 she went crazy because of the noise 뭐 crazy가 꼭 미친이란 뜻만 있는 게 아니고 very angry의 뜻도 있다 했어 그럼 she went crazy because of the noise 뭔 뜻일까 이건 그녀가 미쳐버렸다 그녀가 미쳐버렸다 그 소음 때문에 층간 소음 때문에 완전 열받았다 그럼 얘 대신에 뭐 써도 상관없어 써도 상관없겠죠 이때는 몇 형식이란 말이야 하지만 she went to school 은 몇 형식이란 말이야 일형식이란 말이야 왜냐하면 she went 주호동사 나왔으니까 일단 일형식 됐는데 where 밖에 안 남았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 문장에 주호와 동사를 찾았어라 그래서 the train already left 의 뜻은 뭐고 그 기차가 이미 떠나버렸다 누가 란 뜻이니까 누가 여기다가는 여기 여기다가는 누가 또는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쓰란 말이고 여기는 다 라는 의미를 가진 녀석을 쓰란 말이죠 뭐 그럼 말하고 딸톡 시켰으니까 누가 더 train이 다 left 해버렸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we met at the station 이네요 그래서 누가 we가 다 met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at the statio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already 여기 차가 이미 떠나버렸죠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뭐 언제라고 볼 수도 있고요 괜찮네 또 그것보다 좀 더 정확하게는 여기 차가 어떻게 떠났다고 벌써 떠났다고 이미 떠나버렸다고 어쨌든 어떤 what도 아니고 whom도 아니야 문장의 형식을 변화시키려면 최소한 뭐에 대한 대답해야 돼? what이나 whom 또는 무슨 씨라야지 어떤 씨라야지 문장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죠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명사는 주 목 보호할 수 있는 애들이고 형용사는 보호를 할 수 있는 재료잖아 그렇죠? 근데 어쨌든 얘는 무슨 씨 밖에 안 된다? 부사 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얘 때문에 문장의 형식이 변할 일은 없다 됐습니까? 자 1번 가지고 응용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배우고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오케이 이거 두 가지 표현을 해 보도록 할 겁니다 됐습니까? 기억나시죠? 괜찮아 조용히 하시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 만들어 본 다음에 몇 형식인지도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선생님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나중에 물어봐야지 됐습니까? 몇 번까지? 여덟 번까지 그 다음에도 모르면 딱 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계속해서 my ghost school ghost school by boss 누가다 마이크가 다 goes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됐습니까? 그래서 얘들은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how에 대한 대답이고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how에 대한 대답이라서 그래서 전부 다 몇 형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몇 형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일 형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하기로 했던 게 해보자 그 이 차가 이미 서울을 떠났다 라는 표현은 the train the already 까지 쓸게요 already left and go 그 다음에 the train already left for or 서울이가 그때도 맨날 2라 됐습니까? 오케이 몇 형식이지? 2 시켜봐야 되겠다 음 몇 형식이게? 4형식이다? 3형식이다? 그럼 밑에 거는 몇 형식인데? 몇 형식이대로 하면 뭐 이런 거 되는 거지 그리고 3형식이라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4형식이라면 누구에게 뭘 해준다는 얘기 5형식이라면 so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고 몇 형식인가요? 1형식이죠 그쵸 왜냐하면 여기 누가 다 끊어 봤어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와 무엇을 떠났니 서울을 떠났다고 당연히 3형식이고 누가 다 찾고 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왜 어디로 떠났다고 서울로 떠났다고 그러니까 얘는 1형식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번에는 역할이니까 뭐 따지라고요? 어 따지란 말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다면 얘는 원래는 이게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원래는 서술어라 했네요 얘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얘들도 원래는 서술어고 얘들은 뭐라고 불러야 돼요 원래는? 얘들은 원래는 수식어라고 불러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책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언제는 사라 그랬다고 언제는 어라 그랬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하고 어를 헷갈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얘기하지만 사는 뭐의 명칭이다? 재료의 명칭이고 벽돌인지 유리인지 아니면 강철인지 이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는 기둥인지 바닥인지 창문인지 문인지 바닥 유리로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유리로 만들면 위에 사람들도 빤스만 입고 돌아다니고 다 보이겠다 그러니까 유리 가지고 바닥의 역할을 시킬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바닥을 할 수 있는 재료가 따로 있다고요 주어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따로 있고 보어를 할 수 있는 재료가 따로 있다고요 자 어쨌든 it can run fast 는 당연히 주어겠죠 그가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can it fast? 그래서 fast 는 무슨 뜻도 있고 빠른이란 뜻도 있고 빠르게란 뜻도 있는데 여기서는 빠르게라는 부사고 부사가 하는 일 몇 가지 세 가지 뭐 어찌하다 어찌 어떤 어찌 어찌 중에서 얘가 하는 일은 뭐죠? 빠르게 살릴 수 있다 그렇죠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get up early in the morning 누가다 내가 일어난다 어떻게 일찍 빨리 언제 아침에 됐습니까? how나 when에 대한 대답이고요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얘들은 결국은 문장의 형식에 아무 영향을 못 주고 주어 동사밖에 안 남았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goes to the bank every day 그녀가 간다 어디 간대요 은행에 얼마나 자주 간대요 매일매일 how often does she go to bank? where does she go every day?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뭐다? 수식어다 됐습니까? where를에 대한 대답이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다음 문장에서 생략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밑줄을 거라 자 이거 생략이 가능하다는 말이 뭘까요? 그렇죠 뭐 찾아라 수식어 찾으라는 얘기는 뭐에 대한 대답 찾아라 when, well, how, why에 대한 대답을 찾으라는 얘기죠 수식어라는 역할을 하는 재료는 뭐기 때문에? 라는 재료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the baby sleeps well 누가다 the baby sleep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그래서 얘 생략할 수 있죠 주어동사인 the baby와 sleeps는 생략할 수가 없겠다 아기가 잔다 라는 표현으로도 어느 정도 의미 전달은 되겠죠 완벽하게 전달되는 건 아니지만 됐습니까? 그 다음에 an old man lived alone 누가다 누가 an old man이 다 lived 그 다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alone의 뜻이 뭐예요? 혼자서 그 할아버지는 혼자 사셨어요 그래서 생략할 수 있는 건 alone 주어와 동사는 생략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정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the dog is barking loudly 누가다 개가 짖는 중이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시끄럽게 전부 how에 대하는데 나만 잔뜩 붙여놨네 그래서 우리 수식어 찾은 건 어찌 잔다고 잘 잔다고 어찌 산다고 혼자 산다고 어찌 짖는 중이라고 시끄럽게 크게 큰 소리로 짖고 있는 중이라고 그래서 전부 다 일형식들이고요 그 다음에 얘들은 부사로써 생략이 생략이 가능하다는 거를 여러분들 조금 이제 이게 왜 생략이 가능해 뜻이 있는데 왜 생략이 가능하지 생략이 가능하다기 보다는 문장의 형식에 영향을 주지 않는 부분을 골라서 밑줄을 그으라고 한 겁니다 어쨌든 주어 동사는 절대로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얘가 생략됐어 그러면 sleep well 명령문으로 바꿔버리겠지 그리고 동사는 문장에 선생님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늘 얘기했습니까 동사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 됐습니까 영어는 중요한 거를 천천히 얘기하고 싶어해 빨리 얘기하고 싶어해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가 길어지는 것도 물론 안 좋아하대요 됐습니까 우리는 중요한 말을 끝에 아는데 그렇죠 그래서 뭐 어른들이 가끔 그런 얘기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조선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조선말 이런 건 좋은 말은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밑줄 친 부분의 쓰임을 주어 서술어 수식어로 구분해라 그렇습니까 쓰임이라 했잖아 쓰임은 뭐 얘기하는 거라고요 역할 얘기하는 거라고요 역할은 뭐 따지라고요 어 따지라고요 하지만 동사는 영어에서는 동사하고 서술어이기 때문에 서술어가 굳이 안 하고 있지만 부사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된다 수식어라고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야 그럼 누가 다 찾고 여섯 가지 질문을 계속해서 똑같은 거 끊어있게 하라는 얘기고 맨날 하던 여섯 가지 질문 여섯 가지 질문 여러분들 처음에 이제 여러분들 각각 얼굴이 기억나 야 니들 여섯 가지 질문 다 외워야 돼 여섯 개나 외우라고요 막 그때 막 처음 집에 가서 울고불고 막 여섯 개 어떻게 외우냐고 막 그러고 막 도원이 한 3년 걸렸고 여섯 가지 질문 미안합니다 3년 안 걸렸죠 한 2주 걸렸고 그렇지 지우는 좀 빨리 외우더라 그니까 정말 저거는 아는지 뭐 외운 건지 안 외운 건지 하도 조용하게 얘기하고 모르겠고 뭐 됐습니까 맨날 하던 그 짓입니다 자 그래서 Joe came home 누가다 누가 왔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자 이 home은 home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죠 무슨 뜻도 있고 무슨 뜻도 있다 집이란 뜻도 있고 집으로란 뜻도 있는데 이거는 what에 대한 대답이고 이건 뭐에 대한 대답이야 그래서 여기에 굳이 to 쓸 필요가 없다 마치 누구랑 비슷하다 there나 here 하고 비슷하다고요 됐습니까 얘들은 날 태어날 때부터 what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으로써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어 선생님 이거 어 삼형식이 왜 여기서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home이 이 뜻도 있고 이것이 where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어임을 모르고 있다 수식어임을 모르고 있는 친구겠죠 됐습니까 부사구라고 적어도 돼요 됐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적으라고 했으니까 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역할 쓰임이라 했으니까 뭐 따지는 거라고요 어 따지는 거라고 주어는 당연히 주어고 came은 동사 서술어 겠죠 그 다음에 she was sleeping at the library 누가다 그녀가 자고 있는 중이었다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where 그러니까 예 친구 수식어 시는 주어 자는 행동을 하는 주체자 그 다음에 was sleeping은 자고 있는 중이었다 라는 서술어 됐습니까 그래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I write to my parents once a week 누가다 내가 쓴다 그래서 I는 주어 그 다음에 to my parent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re where 구사고 right 는 동사 자 내가 부모님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쓴다 였으면 I write a letter to my parents once a week 겠죠 몇 형식으로 갑자기 바뀌었어 삼형식으로 바뀌었죠 I write what에 대한 대답임 내가 쓰는데 무엇을 쓰는지 붙여놨죠 됐습니까 그래서 삼형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삼형식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일형식 하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건 사실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write 은 go 같은 애야 visit 같은 애야 write write a letter 그렇죠 write a diary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write 은 누구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 visit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요 얘는 목적어가 있어야 완벽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다 갖다 놨네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사실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write 이렇게 목적 없이 쓰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형식으로 넘어갑니다 무슨 어가에 드디어 등장한다 보어 재료는 겉지 겉이다 되는 경우하고 어떤이 어떤다 되는 두 가지 재료를 사용해서 어 라는 역할 보어 라는 역할을 맡긴다 대표적인 동사는 뭐가 있는데 비 동사가 있는데 뜻이 요만큼 달라지는 감각 동사와 그 다음에 y는 x제곱의 그래프 여러분 y는 x제곱은 배웠 y는 x제곱은 배웠 x제곱은 안 배웠지 y는 x 그래프는 배웠죠 수학 시간에 됐습니까 이 표현하는 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뭐 거리 이게 뭐 시간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거리다 이거 배웠지 않았나 수학 시간에 수학 시간에는 수학 시간에는 안 배웠어요? 배웠잖아 아 시험 쳤으니까 이제 모른다 그러면 이제 뭐가 증가함에 따라 뭐가 증가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시간이 1초 2초 3초 4초 지날수록 점점점점 허리가 증가한다는 얘기지 그렇죠 이런 운동을 보고 뭐라고 배웠어 네 네 이런 운동을 보고 뭐라고 무슨 운동?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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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들어서 그래요 진자 운동? 진자 운동? 입자 운동이다 이거 안 배워봤어요 이거 그래요 곧 배울 거예요 그러면 이 현상을 X 그래프에 표시하는 거고 Y에 표시하는 걸 바꾸면 시간 속도 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겠죠 이건 무슨 말이죠? 시간이 지나가도 속도는 일정하다 아빠가 100km로 계속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런 걸 보고 뭐라고 그런다고요? 같은 속도로 일직선으로 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까? 아직 안 배웠네요 그러면 과학 파트에서 이거 하면 참 재밌는데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사양합니까? 재밌는데 자 밑줄 친 주어와 동격이거나 이건 뭔 얘기하는 거냐 뭐가 뭐 된 문장 찾으란 말이야 것이 것이 다 된 걸 찾으란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또는 주어를 설명 주어에 뭐를 설명하는 말 주어의 상태가 어찌 상태야 어떤 상태야 됐습니까? 어떤 상태인지 말하는 말을 찾아 쓰란 말은 지금 무슨 보호랑 무슨 보호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다 명사보호랑 형용사보호 찾으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My father is a science teacher 의 뜻은 울 아버지는 과학생이다 여기에는 명사보호야 형용사보호야 그래서 요렇게 밑줄을 쳐야지 됐습니까? 어 안치면 안 되죠 뭐가 뭐 되고 있다 어떤이 어떻다고 하고 있습니까? 것이 거시다 되고 있습니까? 됐습니까? 마이크의 취미는 음악 듣는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어 동경이 있는 거야 어떤 상태인지 얘기하는 말 하는 있는 거야 동경이죠 그래서 리스닝 투 뮤직이 보호이고 명사보호야 형용사보호야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얘가 현재 문사야 동명사야 명사라며 동명사라며 당연히 얘하고 얘하고 지금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재료로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같은 재료 무슨 재료인데 둘 다 명사인데 하는 일은 누가다 그녀가 배고파졌대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왼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배고파졌대요 긴 산책 후에 됐습니까? 그녀가 긴 산책 후에 배고파졌다 그러면 여기에는 동격이 있어 어떤 상태인지 얘기하는 말이 있어 그 녀석이 누군데 Hungry죠 그래서 무슨 재료로 뭐 만들었어 형용사로 부호 만들고 있죠 얘 대신에 뭐 써도 상관없어 She was hungry 해도 되죠 그래서 몇 형식이다 이 형식의 대표 동사는 뭐라고요 B동사인데 이런 거 바꿔 써도 된다 했죠 그 다음에 The weather turned cold 뜻은 뭐고 날씨가 점점 추워졌다 이 뜻이죠 그래서 어 동격이 있어 상태 설명하는 말이 나와 상태를 설명하는 말이 아닙니까 겉이 겉이 다 되고 있습니까 어떤이 어떻다 되고 있습니까 그녀석이 누구야 폴드죠 그래서 1번 2번은 명사보호고 3번 4번은 형용사보호죠 됐습니까 오케이 밑줄 여기다 밑줄 여기다 맞죠 밑줄은 이런 식으로 그어 주시면 그래서 명사보호와 형용사보호를 찾아 보았습니다 The weather was cold 라고 해도 그렇게 크게 잘못된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다 비슷한 얘기하는 거다 컬러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첫 번째 문장 장미는 달콤한 향기가 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장미는 달콤한 향기가 납니다 로우지스 스멜 스윗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 국이 짠맛이 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국 짠맛 난다 디스 스윗 테이스트 소울 티 됐습니까 소울트는 뭔 뜻인데 소울트는 소울트는 아 하다신가만 됐습니까 자 좀 이따가 뭐 할 거냐면요 소울트를 써서 같은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됐습니까 소울트를 써서 똑같은 표현을 할 수 있는데 단 그때는 여기다 뭘 써줘야 되겠죠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됐습니까 소울트 써도 돼 단 여기다가 뭘 써주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Y 없는 것만 고르셨나 봐요 끝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스웨터는 아주 뭐 매끌매끌한 느낌이 드는 모양이네요 나이론으로 만들었나 그래서 디스 스웨터 피우즈 스무스 그렇습니까 스무스의 뜻은 매끄러운 스무들리는 매끄럽게 겠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의 여자 형제가 아름답게 보인다 라는 표현이네요 너의 여자 형제는 아름답게 보인다 너의 여자 형제가 아름답게 노래한다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왜 그런지는 아시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국이 짠맛이 난다는 표현은 디스 습 테이스츠 솔티가 맞는데 같은 얘기 하고 싶은데 솔트를 굳이 쓰고 싶다고? 뭐 그것도 가능한데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고 얘를 테스트 라이크? 그렇지 오 이게 맞지 이걸? 자 라이크 솔트가 뭔 뜻이야? 소음 같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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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같은 이때 라이크가 뭐뭐와 같은 뭐뭐와 같이 일 때 무슨 시라고 배웠어 그래요? 전치사라니까 이놈들아 전치사가 하는 일이 몇 가지 있는데 세 가지 있어요 무슨 시나 무슨 시 된다고요 어떤 시나 어찌 시 된다고요 지금은 지금 이 문장에서 뭐? 먹 같은 맛이 난다고요? 소음 같은 맛이 난다고요 어떤 맛? 소음 같은 어떤 시 맞잖아 이거 됐습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것 같아 보인다 할 때 You look like a dog 한다고요 됐습니까? OK 그러니까 아 뭐야 왜 개 꺼왔냐 학교 애들 너는 개를 좋아한다 이 지로를 하고 있다니까 이게 어떻게 개를 좋아한다야 이게 뭔 소리 하는 문장이야 개처럼 개 같다 됐습니까? 아유 개같이 생겼네 개처럼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 됐습니까? 됐습니까? 뭐 여기다가 이런 거 넣어서 욕 만들지 마시고요 개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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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지 아 아 개 됐습니까? 아 강아지같이 귀엽다 이런 표현이 있는 오! 아니 퍼피죠 됐습니까? 자 Why 없는 거 신나게 고르시다가 틀리지 마시고요 됐습니까? 어떤 시가 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너의 여자의 은혜가 노래를 아름답게 부른다 라는 틈 마이 아이 참 미안 Your sister sings beautyfully 해야 된다고 됐습니까? 이거는 어찌하다 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어찌 시서 부사 써야 되는 표현이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sister 있잖아 그치 sister 그쵸 beautiful 합니까? beautiful 해요? 어 하지만 노래를 잘하면 beautifully sing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쵸 그것도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대로 전해줄게 괜찮습니까? 아 안돼 어떻게 아 자기도 인정합니까? 그건 아니다 네가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습니까? 네 내일 시켜주고 있다 아 저 라면 먹고 막 부은 거 봐 이렇게 알겠습니다 3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서 고개에서 골라 써라 그래서 That idea Sounds great 는 뭐하고 거의 똑같은 뜻이다 Is great 됐습니까? 그 다음에 She is a great pianist 그녀는 위대한 피아니스트다 치즈케이크이네요 그래서 This 치즈케이크 tastes bad 미각적인 표현이고요 감각동사 섞어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We felt sad at the new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들 전부 다 이 형식인 이유는 This 치즈케이크 is bad We were sad 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고 여기에 선생님 지금부터 형광펜 칠하는 녀석들 공통점이 아니네 이렇게 밖에 못 칠하겠네 일단 선생님이 지금 한 애들은 무슨 어 역할하고 있는데 보호 하고 있는데 재료가 뭐인 애들만 했다 형용사인 애들이니까 그 앞에 있는 동사들이 무슨 동사들이다 감각동사들이 됐습니까? 얘는 명사보호라서 주로 B동사를 쓰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 피자는 맛있는 냄새가 난다 선생님 굳이 안 써도 되겠죠 누가다 This pizza smells 어떤 Delicious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녀는 유명한 가수가 되었다 She became a famous singer 됐습니까? She became a famous singer 자 삼형식 문장 뭐가 몇 개인 거라고요? 목적어가 한 개인 경우 됐습니까? 오케이 몇 형식인지 이제 술술 이제 1형식 2형식 배워놨다고 술안해요 She looks beautiful 이런 몇 형식 왜냐하면 얘가 2형식인 걸 증명해 주세요 하면 She beautiful 하고 비슷한 뜻이니까 She sings beautifully 도혼 몇 형식 축제에 왔잖아 안 해간다 She sings beautifully 몇 형식 어떻게 오래 걸립니까? She sings beauti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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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각각 뭐라고 부를지 생각해 주세요 그니까 그 다음에 예? 이 형식이라고? 다른 사람 벌써 했어요 좀 이따가 너도 채점해줘 그 다음에 She sings a beautiful song 몇 형식? 삼형식이다 민준 She is singing a beautiful song 몇 형식? 이 형식이다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자네의 의견은? 다 맞는 것 같다 성모는? 담았다고? 그래서 다 하나씩 틀리네요 다 맞다고? 그래서 다 하나씩 틀리네요 She looks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She is beautiful 하고 똑같은 뜻이니까 맞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찌 입니까? 어떤 입니까? 그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아닙니까? 아름답게 노래를 부른다 아름답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다 해도 되는 거 아니야? She sings a beautiful song 했어 누가 다 찾고 나왔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 같이 보이죠? What does she sing이겠죠? 몇 형식이겠어? 삼형식이겠죠? 그 다음에 누가 다 찾고 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가 보여? 그래서 몇 형식이겠어? 삼형식이죠 근데 내가 약간 헷갈리게 설명하긴 했어서 이걸 이 형식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고요 왜요? 얘를 보고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뭔데? 현재 문사라 했죠? 현재 문사는 뭐뭐 하다가 뭐뭐 하고 있는 중이라는 무슨 시 된 거라고요? 어떤 시 된 거라고 했죠? 그러면 이렇게 이 형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What is she singing이잖아? 그렇죠? 그래서 목적어가 있잖아요 목적어가 그래서 삼형식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합당하겠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잖아 She is a thing만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She looks beautiful 이런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겠다? How does she look How does she look입니까? How does she look? How does she look? 그 다음에 She sings beautifully 해서 beautifully 뭐라고 물어볼래? 그래서 내가 이걸 갑자기 왜 물어보고 싶었냐 우리가 문법적으로 의문사라는 파트 했죠 근데 하우가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배웠어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대표적으로 How are you 할 때 하우하고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하우는 다르다고 했죠 그럼 얘는 How are you 할 때 하우야 How do you go to school 할 때 하우야 그렇죠 How are you 할 때 하우죠 그렇죠 상태를 묻는 말인 거죠 그렇죠 어떤 상태로 보이니 했더니 어떤 상태인 듯 보인다 아름다운 상태로 보인다고 얘기하는 거죠 영어석게 생각하면 하지만 얘는 그녀가 노래를 어찌 부르는지 방법이 궁금한 거지 그녀의 상태가 궁금한 겁니까 아니죠 맞습니까 어떤 식으로 노래를 부르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문법적으로 뭐라고 불렀더라 의문 평균사라고 불렀고 얘를 보고는 의문 부사라고 했었고 하우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에서 목적어를 찾아서 밑줄을 거라 누가다 찾은 다음에 그 뒤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을 찾은 다음에 이거 대신에 동사 대신에 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까지 따져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문장을 바르게 해송해라 끊을게 하랍니다 그래서 1번 문장 He does his homework in the evening 누가다 오케이 He does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을 한다고요 그 다음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 그래서 몇 형식이다 3명식이고 목적어 찾으라 했으니까 오케이 하나도 따져보라 했죠 얘 대신에 는 쓸 수 있습니까 오케이 사람이 갑자기 숙제 될 리는 없죠 만약에 이런 식이 된다면 그때는 몇 형식이다 He makes a good chairman He is a good chairman 하고 같은 얘기 하는 거야 다른 얘기 하는 거야 He makes a good chairman 그래서 He makes a good chairman은 몇 형식이라고요 이 형식이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They were playing the guitar at the concert 누가다 그들은 연주하고 있는 중이었다 What 저 기타를 Where at the concert 또는 When 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언제 콘서트에서 콘서트 할 때 어쨌든 Where의 대답이라고 해도 또는 When에 대한 대답이라고 해도 여전히 무슨어기 때문에 수식어기 때문에 얘 때문에 문장의 형식이 바뀔 리는 없고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가 있고 그래서 이 대답 좀 이따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 대답 들어봅시다 그 다음 계속해서 She wants to be a doctor in the future 그녀가 뭐한다? 원한다 무엇을 원한다? 의사 되는 것을 언제? 미래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게 목적은 거죠 그렇습니까? 물론 이런 대답 듣는 것도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에 했죠?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뭐라고 묻고 답하는 걸 보고 뭐 묻기라고 배웠더라 장래 희망 묻고 답하기라고 배웠었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enjoy riding my bike along the river 그렇죠 이거 하고 이게 뭐가 다른지는 당연히 알겠지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한다? 즐긴다 무엇을? 자전거 타는 것을 어디에서? 강을 따라서 나는 그 강을 따라서 나의 자전거 타는 것을 즐긴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riding my bike가 이 문장의 무엇이다? 목적어다 그렇습니까? 전부 다 여기에 얘 대신에 등호는 쓸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들이 알고 봤더니 기타였다 그는 알고 봤더니 숙제였다 그녀가 알고 봤더니 의사 되는 것이었다 나는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아니고 자전거 타기였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형식 문장이 아닌 것들이고요 그래서 alone은 품사가 뭐예요? 그렇죠 전치사죠 what에 대한 대답을 왜을에 대한 대답으로 바꿔주는 짓을 하고 있는 데는 전치사겠죠 됐습니까? alone은 뭔 뜻이었더라 혼자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준비됐죠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다 what does he do in the evening? 저녁 때 뭐하니? 숙제한다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were they playing at the concert?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es she want in the future? 이 대답 듣고 싶어 do you enjoy along the river? 됐습니까? 강을 따라가면서 무엇을 즐기니? 자전거 타는 것을 즐겨 전부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홈 또는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등호 쓸 수 없으니까 삼형식이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in the evening, at the concert, in the future, along the river의 공통점은 명사가 있는 건 맞는데 그 명사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뭘 달고 있어 그래서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은 수식어가 되고 있죠 됐습니까? when, in the evening, where, at the concert, when, in the future, where, along the river 됐습니까? 오케이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쳤어라 그래서 her sister always helps her 됐습니까? 이래서 뭐 뭐, 뭐, 뭐 크리스틴의 sister always helps 크리스틴 이런 말이겠죠 그쵸? 여러분들의 sister는 아닌 게 확실하죠? 지우의 sister always helps 지우, right? 어? 와, 지우야 오, 맞네요 야, 그러면 너 언니한테 잘해야지, 이 놈식이야 잘하고 있습니까? 오케이 그쵸 성모스 시스터 always helps 성모 맞아요? 아닐까?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나의 차이가 몇 사이인데 그쵸? 오케이 열한 살 차이 그럼 그럴 만한 네가 누나를 이해해라 야 아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decided 당연히 뭐겠다 I decided I decided to buy new glasses 나는 새 안경 구입하는 것을 결정했다 그 다음에 She finished writing a novel 그녀가 뭐했다 끝마쳤다 소설 쓰는 것을 이제 하나가 빠졌네 그치 어쨌든 1번은 목적어 자리에 와야 되니까 무슨 격이라 해야 된다 무슨 격이라 해야 됩니까? 목적 격이라 해야 되는 거 그 얘기 하고 있고요 투부정사의 명사용법 좋아하는 원트 같은 애고 그 다음에 인조이 같은 애다 됐습니까? 오케이 같은 뜻이 되도록 문장을 배열해서 완성해라 쭉 할 일부터 하겠습니다 전부 다 몇 형식이겠다? 삼형식이겠죠? 누가다 다음에 whom이나 what에 대한 대답들이 있겠죠? 됐습니까? 누가 나의 삼촌이 무엇을 이 집을 뭐하셨다 지으셨다 얘가 목적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누가 그는 뭐하는 것이네요 무엇을 듣기 이렇게 하면 난리가 나는 거죠 호전음악 듣는 것 다시 말해 앞만 길어봤자 그것을 좋아한다는 얘기죠 이 녀석이 뭐가 될 예정이다? 호전음악 듣는 것이 뭐가 될 예정이다? 무슨 어 역할을 할 예정이다? 목적어 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프랑스부어 여행 난리 났네요 이렇게 자릅니까? 아니죠 우리는 뭐했다 프랑스로 여행 가는 것 그것을 뭐했다? 계획을 세웠다 세우다가 뭐지? 이러지 마시고요 계획을 세우는 건 계획했단 얘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마이 엉클 빌트 디스 하우스 하면 되겠소 그 다음에 2번은 히 라이스 리스닝 투 클래시컬 뮤직 그 다음에 3번은 위 플랜드 투 고 워너 트리프 투 프랑스 이거 이거 숙제 아유 또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아유 또 몇 번이나 한 번 뭐 we plan to go on a treat to 프랑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봐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됐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위 플랜드 it 그래서 뭐가 목적화되고 있다 투 부정서의 명사의 용법이 목적화되고 있구요 됐습니까? 오케이 위에는 뭐 동명서가 목적화되고 있겠죠 히 라이크스 리스닝 투 클래시컬 뮤직 리스닝 투 클래시컬 뮤직이 안 만기려봤자 히 라이크스 이 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그거 좋아해 뭐 좋아하는데 what does he like 구체적으로 얘기해줄까 리스닝 투 클래시컬 뮤직하는 건 말이야 됐습니까? 일단 계속해서 도훈아 언제 중 1에서 중 2 넘어가는 학생이 될 예정입니까? 언제 제 학년 찾아올 거예요 아직도 초등학교 5학년 같은데 어? 이제 빨리 이제 곧 중이 되니까 자기 학년 좀 찾아오세요 사형식 문장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주다 보여주다 보내다 가르쳐주다 물어보다 갖다주다 요리해주다 그려주다 물어보다 이런 애들 있습니까? 그래서 주로 whom에 대한 대답과 주로 what에 대한 대답을 찾아 써라 있습니까? 그래서 he gave me this gift 그래서 그가 줬다 whom 어디구요? whom me what this gift 여기 또 틀림없이 me 쓰고 this gift 써놓은 놈 있다 그쵸 그렇잖아요 분명히 여기 직접 목적을 쓰라고 여기 반전 목적을 쓰라고 그랬는데 그쵸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죠 그냥 끊어있으면 이렇게 될 거고 this gift가 안 만기로 받자 이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물론 물론 this만 하는 역할은 뭐냐 하면 얘도 수식어는 맞습니다 명 형용사로서 gift를 꾸며주지마 이거 이렇게 한 덩어리 그렇다면 얘가 얘를 꾸며준다는 얘기는 얘가 주인이고 얘가 종이란 말이야 따라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my mother bought me a computer 엄마가 나한테 컴퓨터 사줬대요 그러면 what에 대한 대답 a computer whom에 대한 대답 me 그래서 얘 암만 길어봤자 했다 암만 길어봤자 하면 뭐해요 이시죠 그래서 송모 이거 암만 길어봤자 한 버전으로 읽어주세요 오케이 맞아요 아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렇죠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mother bought it for me 옥짱판 너 집에 한 거 사들고 가겠다 옥짱판이 뭐냐고 사기 치면 사기 잘 당한다고요 옥짱판 누워있으면 막 아픈 허리 싹 났지 과학적으로 원적외선이 막 나와가지고 아픈 허리 싹 났는다니까 몸에 있는 염증 싹 없애줘 원적외선이 막 나와가지고 몸에 있는 염증 싹 없애준다니까 염증이 원적외선의 주파수 보면 이게 원적외선이 아주 저주파인데 염증에 있는 염증 세표를 탁 때리면 염증이 탁 없어지거든 싹 맞는다니까 하나 사과 하나 사과 어느새 들고 집에 가고 있습니다 엄마 이거 허리 싹 났는데 사기 좀 그만 당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공부 왜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네 뭐 훌륭한 사람 되는 거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일단 사기나 당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되든지 꿈을 이르든지 그때 가서 생각하시고요 일단 최소한 사기는 안 당해야 될 거 아니야 일단 계속해서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Mary told me a scary story last night 누가다 told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왠 그래서 얘는 영향권이 없고요 훔과 왓이 있는 사양식이다 얘는 수식어다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 대답 듣고 싶어 아니다 이 대답 듣고 싶어 말고 이 대답 듣고 싶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송모한테 또 해봐야지 이 대답 듣고 싶어 송모야 뭐라고 물어볼래 what did Mary tell what did Mary tell 아이고 저 허들 하나 넘어갔는데 그 다음 허들해서 발로 걸려버리네 to you 아 어 옥장판 또 하나 사들고 가고 있습니다 집에 what did Mary tell you tell what did Mary tell to you last night 라고 묻는다고 했죠 됐습니까 그게 사형식 삼형식 전화할 때 어떤 전체 사례를 썼는지 외워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what did Mary tell to you to you last night 오케이 아까부터 좋아졌어 그렇죠 그 다음에 he will give his parents everything 이겠죠 뭐지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 돈 많이 잃었대더라 만수르면 좋겠다 만수르면 누가 좋아할까 희가 만수르면 누가 좋아하세요 희가 만약에 만수르라면 누가 좋아할 문장입니까 몰라요 그렇죠 부모님 좋아하시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수정 he will give his parents everything 이래잖아 그렇죠 그럼 누가 반대할까 아 아 아내랑 자식들이 반대하겠죠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는 그에게 아무 질문도 안 할거래요 됐습니까 난 그에게 아무것도 안 물어볼테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4번 알맞은 표현은 he made me a nice scarf 그녀는 나에게 무엇을 만들었다 멋진 목도리를 만들어 주었다 So I was a nice scarf 된다 안된다 안되니까 O형식이 아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해봅시다 나와라 다이어트 간 만능 그래서 I won't ask him any questions 는 이번에는 어디가 해볼래 그래서 I 오 그렇죠 됐습니까 I will ask him no questions 난 그에게 아무것도 안 물어볼거다 됐습니까 그렇죠 을기양양해 좋았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을 밑줄칠 부분에 유의해서 바르게 해석해라 she showed them her pictures 그래서 그녀가 그들에게 그녀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I'll buy you a wonderful dinner 내가 너한테 사줄거래요 뭘 사줄거랍니까 끝내주는 저녁식사를 됐습니까 난 너희들한테 또는 너에게 끝내주는 저녁식사를 사줄거야 Mom made me a hamburger for lunch 엄마가 나에게 햄버거를 만들어 줬다 뭐 땜에 점심 때문에 점심식사로써 이렇게 해석나겠죠 엄마는 나의 점심식사로써 나에게 햄버거를 만들어 줬다 So I was a hamburger 될 리가 없고 So you will be wonderful dinner 하면 식인종이고 So they were her pictures 하면 안 되겠죠 전부 다 5형식이 아님을 증명했습니다 생긴 건 상당히 비슷하게 생겼지만 어떤 식으로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4형식인지 5-1인지 구분한다든지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뭐 3형식인지 4형식인지 뭐 이렇게 구분하는 것들도 1형식인지 2형식인지 구분하는 것들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갈로안의 말을 바르게 배열해라 하고 싶은 말은 뭐다 나는 그녀에게 소금을 건네줬다겠죠 그래서 누가다 I handed whom her what the salt I handed her the salt I handed her the salt 그 다음에 누가다 They asked whom him what questions 깔끔하게 수식을 하나도 없이 그냥 4형식이네요 그래서 They asked him a lot of questions 여기에 a lot of는 뭐로 바꿔 쓸 수 있죠? 누가 그거 묻겠냐 그들이겠어 멋지겠어 하면 눈이 일로 가면 되겠네 Many questions They asked him many questions 그들은 그에게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They asked him a lot of questions Many questions 그 다음에 누가다 그럼 His grandmother 가 뭐했다 Told 했다 Whom Damn What Big news His grandmother Told them Big news 그의 할머니께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소식을 말씀해 주셨다 His grandmother Told them Big news 뉴스 셀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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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빅뉴스는 암만 길어봤자 당연히 이시죠 그러면 Many news 무슨 뉴스야 멋진 뉴스야 멋진 뉴스야 지금 뉴스가 셀 수 있다는 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셀 수 없다는 얘기하는 것 같아? 에프라이 그렇죠 셀 수 없다고요? 셀 수 없다고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뉴스야. 매니 뉴스야. 머치뉴스야. 먼 뉴스대한대? 됐습니까? 이거 S 붙였다고 안 만기려봤자 빅뉴스를 댐 하지 말라고요 있으뉴스를 이수로 한건 잘했죠 왜 셀 수 없으니까 S 붙어있다고 이거 복수 새로운 것들인가? 새로운 것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냥 S가 붙어있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4형식의 3형식 전환으로 넘어갑니다 2,4 오브 중 알맞은 거 골랐어라 그래서 I will lend somebody to you 내가 너한테 약간의 돈을 빌려줄 것이다 됐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얘기를 you로 시작해서 똑같은 얘기를 해주세요 좀 있다가 됐습니까? I will lend somebody to you 내가 너에게 돈을 좀 빌려줄 거다 라는 말은 너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말인 거죠 그쵸? 그 다음에 He gave good advice to me 그가 뭐 했다? 주었다? 무엇을 주었다? 좋은 충고를 누구에게? 나에게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었습니다 He gave some good advice to me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 a good advice 해야 되는 거 혹시 아닌가? 셀 수가 없다고 해결했습니다 됐습니까? 하지만 같은 뜻으로 tip이라는 명사도 있는데요 He gave a good tip 해야 됩니다 됐습니까? 팁이 충고란 뜻이 있죠 됐습니까? He gave a good tip to me T-I-P T-O-P처럼 보이네 He asked questions of me 그녀가 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다 My dad cooks lunch for us on weekends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점심 식사 요리를 하신다 매주 주말마다 짜파게티 끓여주시는 모양이네 일요일은 짜파게티 먹는 날이니까 됐습니까? 네 그런 광고가 안 보이네요 기억은 나나요? 나요 일요일은 우리 아빠가 요리사 드론은 본 것 같다 드론은 본 것 같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옛날 옛적 광고네요 자 그래서 I will lend some money to you 하고 같은 표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게 맞는지 볼까요? You will 그렇지 눈치 쳤네요 You will borrow borrow me? 네가 나를 빌려갈 거야? somebody You will borrow some money from me 넌 나에게는 돈 좀 빌려갈 거다 라는 얘기죠 내가 빌려줄 거란 말은 네가 빌려갈 거라고요 됐습니까? 이 얘기 왜 하고 있어? lend의 뜻은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빌려주다고요 바로우의 뜻은 무엇을 빌리다고요 랜드는 4형식 표현이 가능한데 3형식 전환할 수도 있지만 바로우는 몇형식 표현밖에 안 된다 몇형식이지 3형식이죠 됐습니까 전치사 붙었으면 너는 나가리 됐습니까 반만 길어봤자 1 됐습니까 왓에 대한 대답이니까 왓에 대한 대답인데 혹시나 2형식인가 너는 돈이다 2형식 아닌 거죠 지금 3형식이네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반에 있는 형식이 하고 친해졌습니까 반에 형식이 없어요 형식이 있어 학교에 형식이 있을 텐데 한명쯤 없어 우리 학교때는 많았는데 하기가 뭐 그게 좀 옛날 유행 이름이다 그렇지 형식이 형식아 미안 내 친구 형식이 있는데 형식이 있어 학교에 없어요 옛날 일입니다 유행 지나갔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문장의 뜻이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말 써라 가르치는 거 쉽다 어렵다 그래서 밑에 문장만 읽어보겠습니다 미스와이트 티치즈 잉글리시 투 어스 그 다음에 어이구 이거 세속 해야 되겠고 에스크의 뜻을 맨날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되겠네 May I ask your favor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요청해도 되겠니 한 가지 부탁을 뭐 favor의 단어 뜻은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호의 호위 아니고요 호의 그러면 애들이 호위래 자꾸 뭐 호위병이야 호의는 상대방을 아껴주는 마음을 가지고서 뭔가 부탁을 들어주는 행위를 호의를 베푼다는 말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그렇습니까 그 뜻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호의를 부탁해도 되겠니 내가 부탁 좀 해도 될까 이 뜻이죠 May I ask your favor of you 그래서 해석은 맨날 ask를 물어보다 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무슨 뜻도 있다 요청하다 May I ask your favor of you 자 몇 종 세트인지 여러분 이제 홈쇼핑 왔어요 그렇죠 홈쇼핑 쇼핑 호스트야 몇 종 세트 팔아야죠 오늘 3종 세트죠 Can I ask, May I ask, Could I ask 됐습니까 뭐 받기 요청 받기? 허락 받기 오케이 마침표 버전 똑같은 거 마침표 지금까지 했던 3종 세트는 다 물음표 버전 3종 세트야 여기에 플러스 해서 마침표가 끝에 물음표가 아니고 마침표인데 똑같은 얘기하는 거 가르쳐줬습니다 기억이 안 나시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가보자 내가 내소게 해도 될까요 May I introduce myself to you 였죠 그거하고 같은 표현이 마침표 붙는 거 뭐 배웠는데 I introduce myself도 되고 또 그렇죠 Let me introduce myself가 있었죠 그러니까 May I ask you a favor 같은 표현은 뭐가 있다 Let me ask a favor of you 마침표 내가 해도 되겠... 내가 하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은 Let me ask... 뒤에 뭐 요거나 요거나 아무거나 Let me ask you a favor 또는 Let me ask a favor of you 어차피 ask가 4형식 되고 3형식 되니까 마음에 드는 걸로 쓰라 그러면 Let me ask you a favor 썼겠지 뭐 됐습니까 그 다음에 I made him something special So he was special 아니죠 자 내가 이거 뭐 하자 그럴 거냐 하면 내가 그에게 먹을 특별한 뭔가를 만들어 줬다 하자 먹을 특별한 뭔가를 만들어 줬다 그러면 I made him something special to eat 하겠죠 I made him something special to him 야 성모야 부장님이 너 보고 눈치껏 일 빨리빨리 하란다 내가 먹을 뭔가 특별한 거 하자 그랬으면 우리가 어느 문법에서 주의사항으로 배웠던 거 해보자는 얘기 하는 거야 그게 뭔데 조성모 사원 그게 뭔가 뭐 어디 이상한 주주가 와서 막 문두드리고 있다 두부 정사의 형용사 적용법 인데 썸띵 같은 애들은 무조건 다 뒤로 와야 된다 형용사 그래서 먹을 특별한 것이 뭐라고요 먹을 특별한 뭔가가 뭐라고요 아이고 저러고 있다 저기 계시구나 먹을 특별한 어떤 것이 뭐라고요 먹을 특별한 뭔가가 뭐라고요 먹을 특별한 뭔가가 뭐라고요 먹을 특별한 뭔가가 뭐라고요 이라고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이라고요 됐습니까 something special to eat something cold to drink 혹시 기억 안 나십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야기 책을 보여줄 거다 He will show the story book to you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e wrote a letter to her sister고요 그 다음에 I will ask questions of them We will buy some flowers for mom 우리가 엄마를 위해 꽃몇송이 살 거다 그는 그들에게 몇 가지 물어볼 거다 그 다음에 그녀가 편지를 그녀의 시스터에게 썼다 라는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삼형식으로 바꾸라 My parents bought an English book for me Can I ask a question of you She will give one more chance to us 3번 문장 해서 그녀가 줄 거랍니다 뭘 줄 거래요 한 번 더 기회를 한 번 더 기회를 그녀가 기회 한 번 더 줄 거야 그들에게 됐습니까 대표가 누구였더라 그 다음에 FOCUS 74 5-1.5-2.5-3 대표가 누구였더라 call A.B. So A is B 5-2의 대표 형태는 Make A 어떤 이건 대표를 알아요 대표 Make A 어떤 So A is 어떤 상태 5-3의 대표는 Want A to do A가 뭐 뭐 하는 것을 원한다 5-1의 대표는 뭐라고요 Call A B So A is B 5-2의 대표는 So A is 어떤 상태 5-3의 대표는 One day to do So A will do 뭐 뭐 뭐 A가 뭐 하길 원한다 근데 A는 착한 애기 때문에 내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바를 알고 뭐 뭐 할 것이다 됐습니까 그래서 목적어랑 목적격 보호를 찾아 쓰란 말은 끊어있게 하란 얘기네요 Mary found the room empty 그래서 누가다 메리가 파운드 했다 왓 상태 엠티 얘는 1,2,3,4 5-1,2,3 중에 뭐예요 5-2 엠티 했듯이 뭐예요 반대말은 뭘까요 아 Dirty 깨끗한 클린 클리어 엠티의 반대말은 풀이죠 풀 비었다 아 빌망 같다 아 빌망을 아 빌망을 아 바위에 비어있어 메리가 개사 낳았다 그래 제발 좀 그만 찾으라고요 어 메리 파운드 룸 엠티 됐습니까 메리는 깨달았다 그 방이 비어있음을 so the room was 엠티 그러므로 그 방은 비어있었다 그래서 5-2 인고조 메이케이었던 파인데이었던 그러니까 목적어는 뭐고 the room 이거 목적어 보호는 엠티 보호할 수 있는 재료가 뭐랑 뭐가 있다고요 명사랑 형용사인데 무슨 보호야 형용사 보호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he told me to wash the dishes 누가다 whom what 그는 나에게 설거지하라는 것을 말했다 목적어는 be 목적어 보호는 to wash the dishes 그래서 5-3 됐습니까 want a to do tell a to do 그래서 말하다 농사 중에서 사형식 사형식 오형식 하는 녀석이 tell tell a b 하면 a에게 b를 말하는 거고 tell a to do 하면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말하는 거고 됐습니까 그래서 투 부정서의 무슨 영법이니까 영서의 영법이니까 무슨어 할 자격은 있다 보호할 자격은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의 말을 들었어 so I washed the dishes 그래서 나는 설거지했다 그가 나한테 설거지하라고 말했어요 그는 우리 알바사장 나는 알바생 말 안 들으면 돈 줘 안 줘 당연히 나는 I washed the dishes 했겠지 됐습니까 설거지 he가 해 me가 해 목저어가 하는 거야 주어가 하는 거야 목저어가 이 행동을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보고 목적격 보호라고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가 하는 행동은 말하는 것밖에 없어 됐습니까 이렇게 말만 하고 지는 안 하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바르게 고쳐 써라 더 뉴스 메이더스 세드 구요 무슨 소리 하는 거고 그 소식이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다 슬프게 세들이 맞는데 왜 세드 해야 되지 그래서 we were sad because of the news 됐습니까 we were sad because of the news 우리는 그 소식 때문에 슬펐다 그래서 5 다시 2 됐습니까 make a 어떤 상태죠 a를 어떤 상태로 만들다 우리말 해석으로는 어찌 써야 될 것 같은데 그거 하면 안 된다고요 그 다음에 this sweater will keep you warm so so you so you will be warm thanks to this sweater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5 다시 2 warm 뜻이 뭔데 무슨 c야 됐습니까 keep a 어떤 so a 이제 어떤 상태 됐습니까 목적역 보호가 뭐인 경우 형용사인 경우 우리말 해석은 이 스웨터가 너를 따뜻하게 유지시켜줄 거다 하지만 따뜻하게를 쓰면 안 된다고요 우리말 해석하고 똑같이 하면 안 된다고요 왜냐하면 you will be warmly가 아니고 you will be warm 됐습니까 그 다음에 he advised me to exercise regularly 그가 뭐 했다 충고했다 누구한테 충고한테 내가 해야 할 행동 규칙적으로 운동하라는 것을 충고했다 그래서 내가 그의 충고를 들었어 So I exercised regularly 그래서 나는 규칙적으로 운동했다 그래서 5 다시 3 want a to do advise a to do tell a to do ask a to do가 뭐였더라 요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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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A에게 뭐뭐 하라는 것을 시키다 ask a to do advise a to do A에 뭐뭐라고 충고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계속 접속사항을 못 들어갔네 1, 2, 3, 3, 5 해 봐야지 기회가 한 번 더 생겼네 그렇지 예 그쵸 예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